자, 먼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 이, 르, 고겸, 예입니다. 아, 주방의 상황은 처음이죠? 자, 이렇게 요리 콘텐츠, 요리 콘텐츠이려나요?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은 정말 엄청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바로 바로 이거입니다. 이 박스가 뭐냐고요? 우주마켓의 랜덤박스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치, 인치,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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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이렇게 뜯으면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봉다리, 외과 의사 봉다리, 쿨. 자, 두 개의 봉다리. 많은 분들이 살짝 눈치를 까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청주에 있는 요즘 정말 그 유명한, 그 문제, 그 이슈, 화제, 문제, 그 맨유. 맞습니다. 청주에 미친 만두. 미친 만두. 이 만두가 청주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직접 우리 집까지 올라온 그 만두입니다. 장작 7시간에 걸려서 청주에서 잠필까지 왔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일단은 포장상태. 약간 냉장 상태로 왔기 때문에. 빨리 또 막. 지랄하고. 보이시나요? 이 만두들이. 미친 만두부터 거기에 있는 모든 만두를 다 쌓았습니다. 자, 그럼 만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튀김 만두인 거 아네요. 기본 만두. 기본 노란 만두. 기본 노란 만두. 이게 미친 만두인가요? 아, 이거는 그냥 김치만두.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얘도 김치만두. 얘는 그냥 진짜 만두. 이건 독창만두. 정정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빨간 만두들이 미친 미드스팀스팀. 알랍스팀 만두. 자, 그럼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목결기 skills. otape. 어떻게 하지? 뭐야? 5분, 5분. 오클락 음 요품이 괜찮네 맨디우스 드디어 맨디우스! 오우! 존나 뜨겁구요! 오우! 미드스틱컹스 엘라스틱! 와우! 이 가운데 있는 이 라인 이 라인이 밑이 맨디우스 밑이 맨디우스 그리고 안 매운 만두 그리고 매운 만두 그리고 안 매운 튀김만두 그리고 매운 튀김만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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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배고파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가끔하게 입안을 프레쉬하게 헹궈줄 단무지 그냥 먹으면 안 돼 날 또 보여줘야 돼 와 근데 만두가 존나 살쪘네 진짜 만두가 좀 톡톡한 느낌이었네 이건 만두가 비만이네 살찐가 보소? 후미 음! 그냥 만두 맛도 그냥 그냥 하네요 음! 음! 진짜 별거 없어 그리고 이번에는 살짝 매운 만두 꼬심하게 매운 만두 볼그들어 뭐지? 어우 냄새 좀 사악한데? 오! 살짝살짝 건드려 약간 이 보왕의 심기를 살짝살짝 건드리고 있어요 맵기 정도는 불닭볶음면보다 확실히 맵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 더 약간 나를 살짝살짝 약올리는 약간 귀심하게 매운 맛 이번에는 안 매운 튀김만두 튀김만두 먹을 땐 방법이 있는데 전 불닭볶음惡 그 후에 매운 튀김만두 자 그다음에는 매운 튀김맛 단절로 뽀개서 또 초딩처럼 먹기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죠? 이렇게 먹다가 엄마한테 복 따라간다고 턱방망이 맞아버리기 첫째 얼마나 맵든게 유행하게 유추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건지 약간 지금도 매운 만두 때문에 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 약간 지금 얼굴 보이시죠? 대기름이 복진되고 있다는 건 몸에 이상 증오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매운 만두 이 새끼 제가 조져버리겠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조져보겠습니다 너무 잘 못걸렸어 악마 사탄? 진짜 악마의 컬러가 있다면 진짜 이 컬러가 아닌가 생각 한 번 해보자 이거지 너 조져버린다 형이 진짜 홍주 블랙맨보다 훨씬 낫습니다 단무지 형이랑 따고라 할게요 준비하러 봤네 진짜 못 얘기할 것 같아 후우 좀 싼데? 후우 또 보자 거기 거기 있겠다 치유 아, 아아 아브라디우스 아브라디우스